안녕하세요 블락비입니다 네 드디어 블락비 2016 라이브 블락버스터의 예매일이 다 봤습니다 다들 신나게 놀 준비되셨나요? 3월 3일 목요일 저녁 8시 일반 예매는 3월 7일 월요일 저녁 8시 여러분 많이 와주실거죠? 와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발매하는 새 앨범의 무대 또한 이번 콘서트에서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이 기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새 앨범 무대 최초로 하는지 없죠? 최초! 어디서도 볼 수 없어요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가 영어로 보자? 최초 4월 2, 3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